와나나 우리는 서로 믿자 야 너는 제일 제일 아 아 아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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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내 얘기해요 아 잠깐만요 어디가 줄이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소개요 아예 나에요 안녕히계세요 코리카TV 같이 이적 하에 두셔러 갑니다 주돌이 주돌이에요 이적생 견자희라고 합니다 검색이라고 하고 네이버에 조빡치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레슬링 증개하고 있는 큰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89년생이고요 이적을 한 짬다소입니다 한국으로 기여하게 된 일본이었던 원안이라고 합니다 71년생 34 타요 친구고요 자 그 다음 훈장님 와나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구삼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와나나고요 오늘 또 이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게임 그 다음에 좋은 사교를 해서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차가워 툴샤야 일로 와봐 아니 반갑다 어 뭐야 잠깐만 내 손에 폭탄있어 내 손에 폭탄있었어 저희 이제 안뜰이거든요 툴샤님이 봉쇄이를 죽였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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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시데 와나나랑 나랑 둘이 있었는데 와나나랑 저한테 저한테 폭탄을 줬거든요 저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폭탄이 들린 채로 봄쇄이 지나갔는데 봄쇄이 갑자기 죽길래 내 폭탄이 저들로 전달되서 죽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달도 못했는데 갑자기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전달을 못했다가 폭탄광이 맞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 내 말 들어봐야해 사람들아 소성하긴은 해 아니 사람들아 근데 왜 그랬어 봄쇄이다 왜 그랬어 나쁜 놈들아! 죽은 사람 누구 있어? 왜 어쩌다 죽으셨어요? 나 알리바이 만들려고 타요님이랑 짬타수아누 같이 있었는데 짬타님이 할 줄 몰라가지고 짬타님이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 내가 말해야 돼 모독님 죽고 봄새님 죽고 타요가 죽였어 타요 저 도루오리를 반드시 베이징 덕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회를 배웠어 짬타누님 수족을 들어야 돼 아버지! 자이야 자이야 일로와봐 이번 게임은 무조건 짬타님의 수족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를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잠시만 저의 발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에투샤님의 저 가슴팍을 보세요 시카맥 결과가 달려있죠? 이 시카맥으로 자경단 같거든요? 투표하지 말고 저희 지금 내표니까 건너뛰고요 에투샤 말도 들어볼만 하지 않아? 이거 몰아간 사람이 쥐돌이잖아 나루호도 쥐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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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버리잖아 어유 무서워 어! 폭탄 터졌다며! 폭탄 터졌다며! 왜 또 터져? 저거 아주 유근거 아냐? 제가 마지막에 폭탄을 받아가지고 봉쇠님한테 들여서 봉쇠님이 죽었거든요? 그때 봉쇠님이랑 저랑 수미랑 와나나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일단 맨 처음에 폭탄을 받았을 때는 누가 저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수미님이 저한테 준 거를 정확히 봤어요 이거 에투샤님이다! 난 줄 수가 없는데 그럼 수미님이 걸어보고 아니면 에투샤 아닙니까? 야 이거 수미야! 이 두루운 가상스러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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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직업 밝힐게요 적을 뚫어서 투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한 명 죽여야 될까요? 누굴 지를까요? 수미님이 죽여! 아이고 쥐돌이 짬타스와 에투샤입니다 짬타스와 에투샤 말씀 드립니다 아니 와나나님 왜 자꾸 짬타형 힘 실어주자구요 아 그게 아니고 저기 휘발리면 죽어요 살아내야 될까 에투샤 없다! 에투샤 없단이야! 그러니까! 제가 힘들겠습니다! 근데 와나나님도 이렇게 신났지 와나나님도 뭔가 지금 신나 수미가 나 아니면 에투샤가 법인이라고 무고한 시민이 그랬잖아 이번에 나 찍던 에투샤 찍던 둘 중에 하나 찍어봐봐 나 찍고 수아님 아니야? 저는 타요 와나나다 왜냐하면 오케이라고 흥흥했고 나는 뭐 한 게 없어 하라는 데를 하실 뿐이야 서동 당했어 그러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짬타스와 님이네 여기 짬타스와 님이네 여기 짬타야 더 이상 저 선동여왕의 그 새치아에 끌려다니면 안돼요 여러분들 무고한 시민이 저분이 지하 다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아까 그 폭탄과 동선 얘기할 때 수미님 말고 한 명 더 언급됐었거든요 그게 와나나님이거든요 와나나님 지금 뭐예요? 진짜 견자를 이제 그만 죽여 아니 저 시민이에요 조류관측자 조류관측자 이거 와나나님이 범위에 조류관측자는 이미 나왔어 믿어야 돼 조로운 오리 아니야 저예요 저 당신이 귀여워둔 당신의 거미예요 이 가즈스러운 오리냐 저는 당신이 사랑하던 당신의 거미예요 아 이거 누구 백 속이 들어있다 아아 괴을읍다 어어 아니 일을 해 일을 해 와나나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냐고요 저희 러브 앤 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켜 비켜 우리 뽀뽀 중이다 와나나 우리는 서로 믿자 와나 야 너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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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우하!! 쏟아맡인데?! 아.. 아.. 뭐야? 뭐야? 왜 이십한 소리냐! 수면 안 부어라니!! 이 사람을 죽여!! 저.. 나 마구 하고 있어!! 났노 대신쌓아!!! 잠시만 더 가겠다!! 맞아맞아 all 1 아 말을 못하는구나 아 뭐야 뭐야 아 c 아하하하 아니 타고 올라가야지 오우 여기서 누구 죽어도 모르겠다 그쵸 어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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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영민아 영민아 아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꺼내주세요! 아니, 바나나님. 마다움 넣어주세요. 아... 먹어주세요, 바나나. 몰래.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아요. 수민이는 뭐... 뭐야? 바나나님! 이거 바나나님! 바나나님이 먹었어요!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펠리콘이 맞습니다. 마다움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마다움님 먹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수민이를 먹었을 뿐이에요. 폭탄하자는 아냐? 잘못했겠지요. 아마도. 어동님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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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타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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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님! 네네. 아, 뭐야? 아까 같이 있던 사람 어디 갔죠? 쟤도 여기서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거 해야 돼! 거리에 있지, 거리에 있지. 뭐야? 타인님 왜 죽었어요? 바나나님 좀 친해요, 지금 진짜. 원하나님 그, 그 잘못죽이셨어요. 혹시 제가 캐나다 거위를 먹었나요?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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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타인님! 맛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네. 네. 확실하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탐정이고, 수아님의 정체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누른 거예요. 악마 표시가 뜨더라고요, 여인. 여왕님,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나, 나는 범인이다. 나는 범인이다. 나는 범인이다. 아까 전에 근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타인님 이거 맛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래, 둘이 같이 갔잖아. 당신의 거미! 당신을 향했습니다! 와나나! 죽어보자,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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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 죄송. 아, 죄송. 너무얼이 오, 어! 뭐야! 한도를 만들어 사랑을 범해 주세요! 수비! 수비! 쥐돌이가 제 앞에서 머동님을 썼는데, 머동님이 맞습니다. 아냐, 세미님. 날 죽이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했는데 방금 NG 씨를 해서 저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데 와나나님이 보셨죠? 저 연예인입니다. 네, 저 박수 중에서 보고 있었어요. 아 이거 딱 염겹거든요? 지금? 염겹자요 인간한테 이렇게 정맘에 떨어져 부르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 뭐야 이거? 아 에코를 속인 거야? 아 에코를 속인다 시원하네 아 진짜 무서워 아 에코를 속인다 아 에코를 속인다 아 에코를 속인다